띵위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로블록스 게임 다 같이 해볼 건데요 오늘 할 게임은 바로 개구리라는 게임입니다 아주 무서운 개구리가 우리를 쫓아오는데 숨바꼭질하는 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맵이 나올 건데 맵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띵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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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포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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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떡해 내가 처음으로 쓰러졌어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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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숨으면 못 찾겠지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미안한데 미호야 너는 못 살리겠다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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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 아주 귀여운 엉덩이를 내밀고 숨었네 아 이렇게 번 난 진짜 못 참아 아 못 볼 줄 알았는데 애 늙어가지고 못 볼 줄 알았는데 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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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거 미끄러다 할 수 있다! 깨무깨무! 깨무깨무! 깨무! 깨무깨무! 아니 늑대가 있는 것들도 안내해 줬는데 나 혼자 죽일 수 없지! 다 같이 죽어! 다 같이 죽어! 나 끝났다! 고마리 위치가 어디야 고마리를 한 번도 못해 까먹어놨어! 으하하하하하하하아 으하하가나 놓고 있어 아, 고마리가 안보입니다 우리의 힘한 고마리 캬아, 개그리 나 잡아봐롱 개그리.. 고마리 어디있어? 어.. 어어.. 마리야 고마워, 나 살아날게 알았어 요것이 어디있지 질투 육투, 나 여기있다 영입이다 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 여기있다, 위를 봐 위를 야호, 이겼다 아 뭐야 곰아닌을 잘하잖아 아 그냥 내가 봤을 때 개구리가 좀 못하는 건 수입산인 것 같은데? 너 죽었잖아 아이 수입산 개구리는 뭐야 황소개구리는 아니고 난 국내산 토종 뻑두꺼비로 간다 늑대앰 우리 엉덩이를 맞대 볼까?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따돌릴 수 있을지 엉덩이를 맞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맞대을 때 내가 느낌상 진을 때가 술래야 이게 진정한 친구끼리는 엉덩이를 맞대면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 수 있어 무슨 생각하는데? 내가 맞춰볼게 맞춰봐 엉덩이를 맞대 볼게 텔레파시 보내볼게 야 너 그런 생각은 나빠 야 얘가 야 개구리 뭐? 엉덩이를 맞대자마자? 텔레파시가 통했어 엉덩이한테 얼마 하는데 개구리가? 이번에 리아 개구리한테 절대 잡힐 수 없다 여기 숨으면 모르겠지? 어후 깜짝아 엉덩이 여기 숨은 모를 겁니다 절대 팀을 살리지 않을 거라고 난 이번에도 들키지 않을 거야 얘들아 미안해 꽤 Balt 조금 엉금 mission 내가 살려줘 내가 살려줘 내가 흩어져야 살릴 수 있을걸? 내가 왜 살림? 내가 바보이면 절대 안 살림? 엉금 엉금 쉬어서 가자 저성 입구가 나 오다 마리아 나 너무 못다워 나 갈게 나 갈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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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개구리 뭐야? 이리 인디언 개구리다 아 대글아 다 죽었어 러러러러러 OD ż러러러러러 개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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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로baja 지금 뭐야 얘 언제 왔어 아 5초 나왔던 놈비 아 얘 언제왔어 아 끝날다 이번엔 내가 봤을 때 좀 못생긴 개구리가 될 것 같아 못생긴 애가 개구리 될때 맞아맞아 나아라 누군데? 늑대 어 거다 뭐여 그렇지? 취하러 도망가 얘들아 지아가 어디야? 지아 어떻게 가야하는데 오 여기 비밀공간이 많아 그 늑대의 심장소리가 자꾸 들려 쯔쯔쯔쯔쯔! 지글지글이 별로 못 잡는데 가지마 내가 시간 끌게 어우 내 어 움직아 어이 지글지글이 가 쉐 ass 저 est골로! 저 Sag에 pedal Motno! pourquoi are you there? 저 Sag! 채 третьêeшеR. tot determin. Gracias,君 마누벅って est곱 genial няal cort항 erw总 야! 줄 건 줘! 야! 도망가! 도망가! 안 좋은 정상으로 생각했는데! 야 방금 고마리 죽으면 고마리 쇠골봄! 블럭이 막 깨지더니 그거 비방용인데? 그니까 방송에 절대 내보내면 안돼! 오케이! 리아가 사랑을 맞구만! 지구리의 허자민듯! 구독! 진짜 이쁘다! 못생긴다! 야 고마리 쇠골 봐봐! 아니 내 쇠골 공개하면 안되지! 방금 내보내면 안돼! 미아 화장 좀 하고 오라니까 화장 좀 머인크래프트야! 오 이거 어둡다? 이거 맵이 엄청 좁은 그린데? 얘들아? 맵이 엄청 좁아! 어? 늑대야 같이 우리 응 저리 가 야 늑대랑 늑대랑 마리랑 사귄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? 나머지 어디 있냐 개굴 밀기! 밀기! 뒤에 살짝 보라개굴 뒤에 살짝만 보라개굴 erased 에이 콩소개구리다! 황소개구리야! 샘텍이 결안종? 샘텍이 결안종? 샘텍이 결안종이야? 아 무서워. 나 이제 얘들아 죽을게. 안녕. 안녕. 할 수 있어. 이놈이가. 대박이야. 너무 무서워. 아 내 엉덩이. 얘들아 나 이제 가볼게. 나 이제 끝났어. 뭐죠? 그냥 날 죽여. 먹어. 먹어. 나랑 뽀뽀해주면 한 번은 살려주지. 어? 중성개구리다. 중성개구리다는데? 중성개구리. 중성개구리다. 김이야 너도 뽀뽀 한 번이면 살려주도록 하지. 싫어요. 미. 뭔가 제일 무서웠어. 자命대의 중성개구리. ㅎ흐흫흐흐흫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히계세요 안녕 끝